안녕하세요. 날씨용 강아랑입니다. 21일 밤부터 20일 오전에는 강원도 영동, 22일 오후에는 제주도에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. 기압골의 영향으로 24일에는 전국에서 비가 오겠고요. 제주도는 25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.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. 그럼 서울 지역의 자세한 주간 내일씨 알아보시죠. 기압골의 영향으로 24일에는 비가 오겠습니다.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. 큰 일교차에 의한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. 주간 예보였습니다.